앤믹스는 데뷔 약 1년 만에 해외 13개 지역 총 14회 규모에 달하는 첫 단독 쇼케이스 투어를 시작했다. 열띤 반응을 방증하듯 로스앤젤레스 공연 티켓이 매진을 기록했다. 첫 단독 쇼케이스를 찾아와 준 앤서와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공연 내내 영어로 진행했으며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과 눈을 맞추고 호흡하며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다. 특히 당초 예정된 오는 6월 18일 타이베이 공연 티켓이 매진을 기록해 6월 19일 1회 공연을 긴급 추가하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화답했다. 이로써 총 13개 지역에서 14회 규모로 단독 쇼케이스 투어를 갖는다.